이번에도 외곽쇼 들어가지 않았고 김한솔 마무리 지지 못합니다. 하지만 리바운드는 계속해서 성명대학과 따내고 있습니다. 석점 들어갑니다. 다시 한번 전송환이 공격을 전개합니다. 바깥쪽으로 빼주고 석점 들어갑니다. 오늘 곽점은 석점 두 개째. 확실히 조급한 부분이나 수비에서 간간히 보이는 미스들이 있거든요. 분명히. 성명대학교의 공격권 다시. 김한솔 리바운드를 따냅니다. 오른쪽으로 우중간에서 석점 들어갑니다. 곽정훈. 전반전까지의 흐름이 비교적 손쉬운 경기가 될 것 같았는데 후반전 그리고 3쿼터 막바지와 4쿼터 초반. 팽팽한 경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. 손끝이 좋은 곽정훈. 이번에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곽정훈이 성공합니다. 이 공격을 성공시켜야 우리 정성환 선수의 부상을 그 정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김한솔 왼쪽으로 석점 들어갑니다. 곽정훈. 상당히 볼의 흐름이 좋았죠. 좀더군요? sort cit Jeff Hennesse cur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